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. 나는 가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. 너 나 알잖아, 나. 남자친구가 자꾸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. 전화기가 꺼져 있죠. 아가씨, 안 내리고 뭐해? 우리 아가씨.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네. 나중에 하려다가 우리 애기 잘까 봐 안 했어. 우리 흘리 사랑해.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.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 봐 안 했어. 그게 말이 됐니? 내가 무슨 바보니?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알수록 더 손해야. 이 바보야 그냥 떠나. 남자답게. 아이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. 끝난다는 건 왜 몰라. 왜 이제 와서 이래. 친구 입장세. 샤노이. 샤나나나나. 샤노어져 붙였죠. 공격에. 샤노이. 샤나나나나. 샤노어져 붙였죠. 공격에. 나는 가기 싫은데. 친구들이 가져서. 친구들이 가져서. 할 수 없이 갔다가. 할 수 없이 갔다가. 할 수 없이 갔다가. 재미없게 있었어. 재미없게 있었어. 그게 말이 됐니? 내가 무슨 바보니?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알수록 더 손해야. 이 바보야 그냥 떠나. 남자답게. 항상. 진짜. 재미없는 반성. 네. 집사. 이거. 네. 나. 나. 나 어쩌구 저쩌구 가게 더 이상 네 앞에서 옮겨붙지마 내가 말했잖아 이번엔 마지막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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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짐없는 가짜 떨어터주 좋아해 저리 치워 니 늦자 너는 너와 나는 나 쳐다보지 마 니가 길이나 가 머리 엎기 무릎 봐 어디 가서 물어봐 나 같은 여자이나 한번 찾아봐 내 맘에 왔었는데 징글창세 샤라이 샤라아 샤라 나나나 샤라 저구 저쩌구 가게 샤라이 샤라 나나나 샤라 저구 저쩌구 가게 샤라이